시청자 여러분 女ого Clemen 주문한이 팀원까지만 넣으면 안 나올까 이런 사항은 등소 안에 들어야 돼 자 어떻게 할까 강훈님은 심사위원 장훈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느리는 걸로 드려야죠. 네. 한 명이 나오셨어요. 아니요. 어머님이. 아니요. 아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려야 해요. 저도. 자, 그럼. 네. 어머님이 나가시잖아요. 어머님이 나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반세예요. 반세. 반세. 자, 이 남아있는 상품을 가지고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줄 수는 없고 저기, 간단하게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그, 교회 다니는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타입을 나눈 게 있어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 자, 이를 말하고, 예를 들자면 강투교인. 그러면 교회에서 강투를 안 주면 그 교회에 안 나간다. 그런 교인. 그, 수라고 하고 굉장히,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뭐, 핑계교인. 그런 교인들은 뭐,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왜 안 나오는 교인. 그런, 그런 교인들. 오락교인. 그러면 침묵회나 운동에 야유회 때문에 왜 다니는지. 그, 채점관 교인. 채점관 교인. 뭐, 묵살림 설교하는 거 비평하거나 남궁탈기 잘 아는 교인. 유랑교인. 의료의 죄교를 왔다갔다 하는지. 북상교인.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조이기 시작하는 교인.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 나갑니다. 문제. 문제. 자, 그렇다면 인력거 교인이란 어떤 교인을 바라는 걸까요? 인력거 교인. 인력거가 뭐예요? 아, 인력거. 수레. 이렇게, 사람의, 수레. 아, 이거 너무 세스인데 잘하자. 좀 맞추시는데요. 아시는 분은. 자, 인력이 있어요. 교회에 사람 인도하는 사람. 아, 이제 그것도 맞출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그, 우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부정적인. 유경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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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권사님 얘기하셨죠?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요? 예. 어. 교인들을 몰고 다니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몰고 나가는 사람. 어렵나?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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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그. 그의 오인 와. 뭘 하러 와. 아, 또 못했죠. 뭐. 끌려가는 사람. 어, 비슷해. 교회, 교회. 나갈 때 끌려가는 사람. 어. 교회. 그. 아니, 교회. 아, 안 되죠. 안 되죠.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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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끌려가는 사람. 저희 다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지? 조연수 조연수 단축 썰려 단축 썰려 말해줘요 다 말해줘요 뭐야 나가는 사람 아 교회를 데리고 오는건데 인력복 교인이 이렇게 힘들었나 아까 이지영 국사님 말씀하신게 아니요 이지영 국사님보다도 저희가 비슷한거 같은데 여기 누가 다시 밥먹으러 데려오는거야? 마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지영 국사님은 국사님이 신방가서 끌고 와야 살을 줘야돼 살을 줘야돼 처음부터 있었어 이지영 자 또 있습니다 앉아야죠 앉아야죠 빨리 빨리 진행해주세요 이지영 국회의원교인 있습니다 국회의원교인 국회의원은 어떤 선거구에서 대표로 이지영 라나 교회가서 정지 얘기하는 사람이예요? 이지영 잘난척하러 가라 이지영 침소리 치는 사람 이지영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볼까 누가 대표격인 라나 이지영 이지영 말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이지영 가족대표로 나오는 교인 이지영 이지영 가족대표에서 딱 한사람만 나오는 교인 이지영 교인의 종류에서 이지영 이하리 이후도 지금 진행이 안입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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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몇 가지 이지영 교인의 타입에서 여러 가지 교육은 또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더 하겠습니다 이후를 굉장히 빨리 맞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손드는 사람이 장례위원교인이십니다. 장례위원교인. 자세하게 해보면 됩니다. 장례위원교인. 장롱님? 아니 장롱님은요. 저 분이 1등을 못하셔서 충격받으세요. 장례위원교인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 지금 상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준비위원교인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뭐냐면 아들 결혼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요. 장례위원교인은. 장례식만 오는 교회에요. 장례식 할 때 교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교회를 나가면 그런거를 이제 비용을 안내게끔 교회에 나가서 막 그런거. 자 자 맞춘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장례식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아아 아아 자 두경우.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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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예아 1만원. 89만원. 자 우리 저기 성경 논센스 한 번 할까요. 성경인물 논센스. 네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거 논센스입니다. 논센스. 네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의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예언가는 누구일까요. 예언pace. 오늘 젖이 왜 이래? 자 인류 최초로 기구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사 아닌가? 엘리 안 가 이제 자 지님 다 먹었어 자 광명윤 시사님 광명윤 시사님 엘리야 아냐? 알았어 알았어 안 가고 가잖아 엘리야 엘리야 다 가고 가는 사람 변사님 자 인류 최초로 기구를 통해서 하늘을 나는 사람 무슨 용고로 기구명이 나는 거예요? 기구를 타서 자 없으면 다 능수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라 자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장사 이거 저번에는 했던 문제인데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 나 아무거나 질리지 마 화날려고 해 사 마라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사자 사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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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저 쪽지 계속 줘야 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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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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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성우 집사님 패밀레는 당분간 입을 당분기 자 갑니다 아 근데 참고로 사가리야가 이스라엘 십사대 왕일입니다 자 성경 속 인물 중에 귀가 제일 밝은 사람 자 없으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계속 넌센스에요 월드베스트 소방수가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소방수 불에 뭐 닿고 이래도 막 뭐 무마나 떡 없고 막 들어가서 막 닿을 수 있고 우산 죄송합니다 졸리시죠 한 번 마시길래 아 맞춰 봐봐 다니엘인가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아 이거 어떻게 다니엘 마지막으로 할까 자 자리에서 봐 새 친구입니다 아유 어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냅시다 자 지금 방금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애들만 거기는 말고 너네네 너네네 너네네네 가봐 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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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손 닦은거지 가물어야돼 네 자 문제도 굉장히 쉬워 네 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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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목사님 성함은 어 오빠야 너네 아니야 얘네들만 몰라요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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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아집사님 지금 지금 들어오셔서 잘 모르라던데 네 예 아 아 자 자 그러면 제 솜 이거 두개 나는 저 심사위험 또 네 자, 그럴까요? 이렇게 한 번 코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안 가지고 간 가정 있으면 하나 가져갈까요? 나나 언니 어, 이리 와, 이리 와 목사님 목사님 안 가지고 간다 자, 보아집사님 엄마, 종이 포탑 목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님 가져가세요 집사님, 집사님 가져가세요 집사님이 여기 가져가시기 때문에 인사시장 하겠으면 좋겠어요 맛있죠? 아, 맛있죠? 아니, 너무 이거 없어도 되니까 너무, 너무 이게 상이 좀 많은 거죠 아니, 작년에 제가 충북 날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너무, 너무 충북 날 하여튼 마무리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좀 많은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마무리도 접근해 주시고 제가 성경 안 좋게